사장님 사장님 이제 좀 와보세요 야 너 또 거지같이 서비스 달라고 왕탈 부리면 죽는다 진짜 그지같이 안하겠지 지처럼 하겠지 아 예 사장님 너 이거 발톱 맞죠? 발톱이요? 아잇 잘 모르겠는데 발톱 맞는데이 두루 맞죠 사장님 발톱 사장님 엄지발가락 컴온 맞잖아 너 왜 이거 봐 까맣기잖아 대박 얜 정말 천재인가 아이고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시현 씨 아까 낮에 저쪽 저 구석에서 발톱을 깎긴 깎았는데 그게 여기까지 딱 튄 모양이네 아가씨가 그냥 셀로 홈즈급이네 우리 사장님 맨날 도가니 만드시니까 발톱이 여기까지 튀어오르죠 우리 사장님 20대 발톱 박력자랑 고맙습니다 부럽다니까 버려 드리든지 아 사장님 요기 사장님의 소중이 아이고 이거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이 도가니 값은 이게 안 받을게요 아니요 아니요 도가니 값은 받으세요 가기 연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저 그럼 술값은 좀 퉁 쳐주시면 좋겠는데 술값이 뭐 얼마나 한다고 이게 지금부터 그러면은 안주는 뭘 더 드릴까 깍두기면 돼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접시다 접시다 지영입니다 열여섯 열여섯 열여곱 열여덟 열아홉 셋이서 19병을 다 이날 사장님이 자신의 발톱이랑 맞바꾼 술병은 자그마치 19병 하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병 더 미쳤어 진짜 야 근데 우리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지 나 매운 거 땡겨 난 새산물 그러니까 느끼한 거 아